자 이번에는 교재를 피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25쪽 세상에나 어제 어제 MBC에서 25쪽을 피세요 그랬더니 뒤에서 했고요 묵은 거요 그랬다는 거요 했고요 묵은 거요는 가을 학기요 겨울 학기요 그랬다는 거요 얼마나 웃었는지 충청도는 참 웃어요 해커여요 해커 묵은 거 아니어요 25쪽에 뭐가 있어요 엄마 아리랑이 있는데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가 2020년도 봄학기에 이 노래를 넣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발표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개강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 옥천이 그죠? 그랬기 때문에 노래를 우리가 안 배웠으면 신곡인겨 그려 안 그려 2년 3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그래도 또 많이들 부르니까 그리고 송가인씨의 또 엄청난 인기있는 가수의 노래니까 그리고 요즘 이 노래 또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악버전 국악풍의 가요입니다 자 누구 노래? 엄마 아리랑 제목은 엄마 아리랑 자 1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리랑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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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리랑 사랑하는 내 아리랑 보고 싶다 우린 이 아라 척량만 마치지 않는 것 같은 빛은 놈야 아리랑 아리랑 사랑 사랑 엄마 아리라 아리랑 아리라 슬슬이랑 아리라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라 엄마 아리라 제목이 뭐라고요? 엄마 아리랑 리듬이 있고 있잖아요 출렁출렁출렁출렁출렁 이런 느낌으로 가야해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그렇지 밑으로 뚝 떨어진거에요 시작 엄마 아리랑 그 다음 아리랑 그렇지 엄마 아리랑 아리랑 시작 엄마 아리랑 그 다음 아리아리랑 시작 아라리요 시작 아들 따라 잘 되거라 시작 아들 따라 잘 되거라 아이고 잘 되게 생겼네 암평지에서 잘해갖고 밤낮으로 기도한다 시작 밤낮으로 기도한다 엄마 아리랑 시작 엄마 아리랑 시작 심장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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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따라 잘 되거라 아들 따라 잘 되거라 아리랑 아리랑 아주 작정하고 온 것 같아요 엄마 아리랑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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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느냐고 나들이 안았네 자 음악 없이 엄마부터 시작 엄마 아리랑 아리랑 그치? 아리 아리랑 아라리 그치? 아들 따라 잘 들어가라 맘마스로 기도한다 엄마 아리랑 이게 웬일이여? 이게 웬일이여? 차갑시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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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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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하는 시작 그렇지 옆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자 밑으로 한숨 쉬듯이 밑으로 툭 던져 시작 사랑하는 내 아가야 시작 내 아가야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시작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지금 보니까 엄청 다른 사람을 잘하고 잘 모르겠는 사람을 아예 안하네 자 음을 정확하게 잘 내셔서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시작 보고 싶다 우리 아가 그렇지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시작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충청구다 맞구나 자 자 자 자 보세요 글씨 우리 가사를 보면 천년만년 이게 나오죠 천년만년 천년만년 동그라미 쳐 마음으로 마음으로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두 글자씩을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들어가는 곳마다 초둠에다가 동실동식 강력 조절해 주시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시작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근데 어찌 우리 움직이잖아 그렇게 덜렁덜렁 자냐 아니 최근에 봤지 않냐 천년만년 이거 하는데 어떻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리듬을 잘 타시나 골라 봤어 시작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자 이제 음을 넣는 거야 시작 천년만년 지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여기까지 어디서부터 사랑하는 아셨죠? 자 갑니다 갑시다 갑니다 사랑하는 신 내 아가야 아 아 아 아 갑니다 자 아 아 워낙 아 너무 잘하여 이거 음악을 끄는데 아 아 하다가 예 지금 아 아 왜냐하면 열정에 굿나 아 이게 나가야 되거든 근데 내가 굿나 아 아 아 아 연정이 대단한겨 예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하고 쳐지마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 다음 아리랑 시작 아리랑 진짜 잘하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시작 아리랑 사랑 응 사랑 응 아 자 여러분 어깨를 약간만 올려봐 사랑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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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 말씀 들어 봐 이거를 살짝 사랑 이렇게 사랑 사랑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건 너무 경쟁되지않아 사랑 응 사랑 이거 아니고 아니 사과농장 짓인데 그렇게 많이 웃으면 천안 받으라고 했긴 했어 저번에 예 사랑 사랑 너무 많이 웃어갖고 õ 막 한숨을 주면서 어제도 있잖아요 엠비시 방송국에서요 그두우 long 영애짱에 뒤에 Yuan 사진을 찍었대 teme 그두우 대인용 그둘도 웃어갖고 사진을 우리가 동영상을 찍으면 가jis으로 찍어야 되는데 센으로 찍ического tables lil 이노 MID 이노므로 请 계시네. 그럼 자 사랑. 요거 올라갈게요. 시작. 사랑. 사랑. 그렇지. 너무 잘하네. 예. 자 몸과 마음을 이쁘게 하고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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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눈이. 눈이. 선생님 있잖아. 눈이 그냥. 사랑. 이게 아니라 눈까지. 사랑. 사랑. 아 너무 웃겨. 진짜. 진짜. 아우 진짜. 마지막. 내가 그렇게 하란 말 안 했는데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서. 눈. 눈도 그렇게 안 해. 사랑.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 다음. 엄마. 아. 하리랑. 시작. 엄마. 아. 하리랑. 자. 아. 하. 할 때. 도약할 때는 여러분. 엄마. 아. 하리랑. 안 돼. 올라가진 사람. 그 멋이 없어. 국악풍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mover. 아. 하. 하. 시울 자로 가는 거에요. 아. 하리랑이 아니고. 엄마. 아. 하. 하. 해. 하. 해기어. 보고 흘러내리면. 아. 하. 이렇게. 추스리는 거. 본 말인지 알지. 엄마. 아. 하리랑. 시작! 엄마! 화살이야! 자! 거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갈게요. 사랑하는! 자 갑니다! 아하리랑 아하리랑 자! 어깨 어깨! 사랑! 엄마! 아하리랑 지금 노래는 아하리랑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된거야? 잘했다는거요? 뭐라그라라 모르겄네? 막 눈빛이 막 전장을 막고 뒤에 잘 된거같이 이 혼내키는거 아니고 시험보는것도 아니니까 막 푹 넣고 하시오 그 다음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이걸 했던거니까 같이 시작! 아리아리랑 그 다음! 아라리 그 다음! 쓰리쓰리 그 다음! 아라리 그 다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시작!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시작! 사랑은 아리랑 엄마 아하리랑 시작! 엄마 아하리랑 아하리랑 그렇지! 아되 따라 잘 되므로 아무것으로 기도한다 자 미소 끝돌아 에이 아나야 보고싶다 우리 아가 참나 맘날 진지 않는 던진 빛은구나 아리라 아리라 사랑 사랑 엄마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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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이랑 아리라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라 엄마 아리라 안 끝나고 1절 끝나고 1절 끝나고 다시 어떻게 2절은 앞으로 다시 갑니다 엄마 아리라 자 그 다음 2절은 1절은 엄마가 자식에게 2절은 자식이 엄마에게 자 엄마 아리랑 아리랑 그 다음 뭐야? 아리아리랑 아리요 그 다음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상으로 기어나오 엄마 아리랑 둘 셋 사랑하는 그 다음 내 어머니 내 어머니 그 다음 보고싶소 울 어머니 사산말 해가지고 다리 뜯는 그날 아리랑 그 다음 아리랑 그 다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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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리랑 그 다음 아리랑 그 다음 아라 그렇지 그 다음 3 그 다음 아라 그 다음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엄마 아리랑 수락 여기까지가 2절이요 2절 그 다음 여기서 끝나느냐 아녜 아리랑 다시 들어가요 한번 그 다음 아리랑 그 다음 시작 시작 사랑 사랑 응 그 다음 엄마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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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는 엄마 아하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 사랑 사랑 그 다음 엄마 하고 한 방자 쉬고 그 다음 또 한번 엄마 자 시작 엄마 쉬고 엄마 쉬고 우리 어머니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 우리 어머니 그 다음 아리랑 그 다음 할 수 있을까 에헤라디안 아직 이게 안 끝났어 가면 안 돼 자 자 사랑 영국당 시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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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엄마 쉬고 엄마 쉬고 우리 어머니 그 다음 아 아리랑 그 다음 에이 아디 랑 그 다음 에라디야 디야 자 이거는 코러스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헝을 돋구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에이 아디야 에라디야 세번 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엄마 아하리랑 시작 엄마 아 아 아 아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사랑 아 아 자 준비하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빠지 eff 아 아 아 아 아 남 네 아 이 gentle 아 저기 너무 5 아 내 아라야 너무 멋있다 우리 이빨 찬란한 거 짓지 않는 거 짓는구나 아리라 아리라 사랑 사랑 엄마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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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신한 아리라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라 엄마 아리라 자 제목이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동할게요 준비 아리라 아리라 자 흥겹게 이른다고 하죠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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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절 아리라 아리라 참 배고파시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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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윙스윙한 아라의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라 엄마 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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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사랑은 엄마시고 엄마시고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라 아리라 에라리라 아리라 Sophia 아냐! 엄마 아하니라 박수! 조리 지금 어때요? 신났죠? 아 너무 신나게 잘 하시네 처음 배우는 건데도 이렇게 잘한다는 건 다음 생에 가수로 해야 된다는 거요 뭐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잘한다는 건 지금 막 얼굴이 덜 거냐 사랑 사랑 이것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 하려고 하다가도 사랑 자 이렇게 하루를 웃고 나면 하루를 웃고 나면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송가인씨의 엄마 아리랑을 배웠습니다 노래 주쵸 송가인씨의 엄마 아리랑 대박 나시라고 더 대박 나시라고 박수다 총리 치료 아